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 3319 이건 뭐야? 이거는 그거 아니야? 제가 생각한 거 맞죠 움직이는 걸 몰라서 이렇게 해 놓은 거 같은데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많은 거 같긴하다 맞죠? 이거는 그거 맞는 거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거 아니야? 그쵸? 이렇게 할 리가 없으니까 이거를 움직이면 되는데 말이죠 아닙니까? 이건 뭐야? 어 어쨌든 그렇고 흐흐흐흠 흐흐흠 아 모르셨군요 아 그렇구먼 하하하하하 아 몰라서 안했거든 아 오차도 다 안찍혔네 오히려 젠패고 많은 사람들이 은근히 많더라고 야 근데 3만인데 젠패고를 왜 안했대 요게 그렇게 좋다던데 이 스킬이 하하하하하 보공이 208밖에 안되네 아 이정도 스펙이면요 2만 먹은거 아니야 2만 떼면은 거의 뭐 17성 유닉 레전드 롤롤롤리죠 어 그렇지 15% 15% 18% 15% 17성 30% 17% 아랫 13% 음.. 문장이 다른 거거든요? 진짜로 이거 쓸 수도 있어. 문장식 뭐지? 아 이거 쓰는 거네? 왠지 그럴 거 같더라. 왠지 이거 쓰는 거 같더라. 음.. 무슨 작이야? 아 이거 100% 칠작이네? 30% 보자기구요. 덱 21%는 뭐야? 흐흐흫 흐흐흫 이거.. 이건 70% 작 같은데? 100% 작인가? 몇.. 몇 오른 거죠? 18 오른 거 아니야? 100% 작이 3 오르지 않나요? 이것도 100% 작이고 이것도 100% 작 아니에요? 맞아.. 구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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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요. 안 됩니다. 늦었습니다. 네. 여보세요. 안 돼요. 네.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여기까지요. 템 조언해달라면서 왜 갑자기 무릉해달랍니까. 해보세요. 에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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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디를 돌려야 하는 거죠. 세트를 바꿔야 해요. 에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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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